공항에 왔고요 다른 거 먹을래?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찍고 있어 계속? 진짜 레전드 제가 어제 사러 갔는데 다 찍어 온 거 봐 우와 중국에 진짜 제일 없는 게 도넛 진짜 소금빵 딱 봐도 너가 좋아할 거 같아 내가 이거 먹었는데 맞더라고 진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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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뭐야 야 내가 이거 구하려고 같이 치는 데 갔다 베이징이 없다던데 상에는 있는데 그리고 방식을 위한 손놈볼이 있고요 이건 뭐야? 우리 이거 만들 거야? 응 좋아 아 먹태깡 저희 옷이 보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각종 이런 게 있고요 이건 그냥 제 신발이에요 오빠야 딱 둘까? 응 감사합니다 또 있어 산타야 뭐야 왜 자꾸 나와 크리스마스 왔다 완전 갈범색이야 헐 미쳤어 근데 뭔가 약간 가린 거 같은데 꺼내보세요 색깔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아 오늘 이걸로 확인해야겠네요 완전 갈범색이야 진짜 아 역시나 가루가 샀던데 면세점에서 샀는데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장난하나? 이게 맞지? 괜찮아 하이디라오에 왔습니다 상몸에 상몸에 시간 기다려야 된다는데요 2시간 저 아저씨가 놀랬어 정이가 주고 가서 먹는 첫 끼입니다 다른 일만료들도 시켰어요 이거 진짜 맛있겠다 바로 샤롱바오카스 고기 고기 게맛살 3개나 신청 그다음에 새우 하나 더 마지막 사육마지 저 마지막 아픈데 저 마지막 아픈데 제 메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이는 마음이 안되러서 이거 바꿔야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린 인스타 사진을 다들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눈물 나요 지금 눈물 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국 화장품을 사러 왔는데요 주연이는 별로 관심이 없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플라워노우스 이런 색 약간 이런 색인데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약간 전 피부가 어두워서 아마 안 보일 텐데 어? 파우드 아닌가요? 펄이 있네요 근데 진짜 예쁜 건 이거야 약간 이렇게 그라데이션 근데 이게 진짜 그치 이게 진짜 예쁜 거 같아 이 색깔이 딱 쿨톤색이고 이건 너무 웜하고 일단 이것도 너무 웜하고 일단 이걸 겟하겠습니다 좋아요 이거 생긴 걸로 알아내야 돼요 봐봐 뒤에 봐봐 아니 읽으면 되니까 아 이게 1번이야 1번? 응 이거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건 섀도우는? 확실히 안 갈 수 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가 여기가 형색인데 또 진짜? 몰라 안 모르겠는데 이거 감자튀김 먼저 맛있어 우와 진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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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PH에 왔나봐요 여기가 PH래요 여기가 PH래요 잉? 저희 2시에 하이디라오에 왔습니다 여기 거기다 하이디라오에 갈 거예요 기쁘신가요? 네 너무 좋아요 첫날에 하이디라오를 먹고 싶어 하셨는데 어쩌다보니 둘째 날이 됐네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와 하이디라오 뭐야 왜 이렇게 커 저기까지 하이디라오야? 새벽에 하이디라오 처음이에요 그냥 북경에서도 처음이에요 사실은 어? 닫은 거 아니지? 아니 사람이 있어 아니 이거 문으로도 열면 될 거 같은데? 아니 사람이 있다니까 오우 오우 나이스 아 안돼? 아 왜 이렇게 오우 나이스 오우 나이스 오우 나이스 오우 나이스 오우 나이스 맞아? 아 뭐래? 짜증나게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약간 새벽에는 오지 말라고 숨어있나봐요 이렇게 다들 쉬쉬하면서 먹나봐요 우릴 다른 곳으로 보내는데? 비밀의 방이 있나봐 에잉? 2층에 가라고? 2층에서 먹을 수 있대요 아휴 힘들다 이렇게 손수건을 주십니다 뭐하는데? 생일인가 봐 잘생겼어? 하하하하 쉐쉐 소스를 만들어 봅시다 너무 맛있는데? 야 나 이거 봐봐 너도 이거 해줘 나도 하미가 먹어볼게 아 이제? 아 잠깐만 아 이제? 근데 진짜 맛있어 음! 너 먹을 줄 안다 먹었지? 비닐 소스 비닐인데? 방 저희 수지민 후 가야 집에 왔습니다 해봐 살기 탕후루 맛있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근데? 아니야? 맛있어 맛있나요 주연씨? 음 딸기가 잘 익었다 정말 맛있네요 어때? 한국의 국장 상류가 국장 상류 누가 맛없다고 유튜버에서요 중국 상류를 신과일로 만들어서 맛이 없다 했어요 진짜? 응 그래서 이렇게 단거에다가 한국어라고 맛있는데? 맛있는데? 야 귀엽다 이거? 응 괜찮아? 이거 얼마인지 맞춰보자 어 좋아 음 나는 100 100? 아니까? 나는 70 어 나는 80 저희는 새봄 아 새봄이래 봄결언니 그 요리책을 사러 페이지원에 왔습니다 짠 짠 굉장히 예쁜 사진 스파을 찾았습니다 지금 딱 그 그거잖아 약간의 그래서 너무 예쁘네요 우와 저기는 뭐지? 결국에는 아니겠지? 위워크 와 수박 뭐야 이거 밤에 오면 예쁜데 안 예쁘다 지금 근데 위워크는 예쁘다 오리복불 오리복불 저희 볶음밥 먼저 나왔고요 가져오셨다가 다시 가져가셨습니다 채우도 나왔습니다 뿅오리 또탕오루 또 밤이 되어서 체만이 더 예뻐졌어요 나 한참 잘라 ASMR ASMR 아 깨짝이야 저희 수차하이에 왔습니다 수차하이를 돌아보고 있어요 너무 추워서 한 팩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꿈 두마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니 반대로 하면 어때 갓참치게 하지 왜 왜 왜 다 꾸러미 쿠키 쿠키 쿠키를 назыв다 바로 해외로 구멍을 pren 그냥 Jump 오늘도 its енного 그럼 센터 스테이크 되는거죠. 그리고 얼굴한테 나뉘어가는거. 자 얼굴. 제가 할까요?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야! 이게 뭐야. 아니 근데 잠깐만. 앞으로 떼는거잖아. 그러니까 맨 앞이 제일 중요해. 스틱을 이렇게 붙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관이 없다. 알았어. 그럼 그건 해도 된다. 그래도 어느정도는 상관이 있다. 그냥 옆에 잡혀지는거야. 응 나도. 바로 포기하네 제발. 이거는 지금 좀 먹지. 소주꺼래? 소주. 헤이. 너가 떨어뜨려. 그래? 영상 돌려봐. 영상 돌려봐. 영상 돌려봐. 진짜 어렸어. 힘들다. 먹어봐. 이제 냉동고에 넣어줄거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 유비아프트유라는 크런치집이 왔습니다. 스무스 느낌이. 훨씬 안나오고 있어요. 저희 음식이 나왔습니다. 새우보다 고기가 굉장히 많아요. 머시룸. 소주. 너무 맛있어. 손 돌리는게 나을수도 있어. 너무 맛있어. 음. 카이아 느낌은 아닌가? 약간 주먹밥 느낌. 그래? 주먹밥 느낌. 파스타 굉장히 맛있을거 같아요. 먹는거 한 번 찍어봐. 우리 폼 좀 맘에 드니까 찍어준다 여기 다 간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그냥 차렷이야 뭐가 다른거야 이거 두개? 이거? 저희는 결국 이것을 지우러 왔습니다 무서워 손톱이 예뻐지고 있어요 이거죠 이거 이게 맞죠 크리스마스라고 선물도 주셨어요 아 귀여워 손을 안 뜯어볼게요 왕이보를 보고 좋아하는 청해씨 유진아 보고 있니? 너를 위해 내가 찍었어 유진아 보고 있니? 새우 왔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난 바보야 당했어요 지옥에서 엉크러움이 청해가 인민대에 왔습니다 저희 학교를 신고 저희 학교는 빨간색을 좋아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문과대학이고요 저희 학교 문과대학 밖에 없어요 그런가요? 여기 학식장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 상학원 건물이야 비즈니스 스쿨 너 건물이야? 맞아 여기 민더 그리고 저기 동물 성이가 저희 마라샹궈 마라탕 맛집에 왔어요 통쉬에 미하우 제가 그 학생증 잃어버려가지고 다른 친구가 결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 친구 생겼답니다 주현이의 위챗을 따봤어요 그거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 제자리를 노리는 용사장 적당히 친하게 지내시도록 하세요 당첨 포부 잘 들었습니다 내일 다시 자랑해주세요 내일을 다시 받았고요 여자가 되었어요 괜찮나요? 안 괜찮아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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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습니다 또 친구가 저희 2화원에 왔습니다 미각 pai 소윈 수 cremet 마라ต 다 그래서 오늘 하늘이 진짜 미쳤어요 오늘 하늘이 진짜 미쳤어요 오늘 하늘이 진짜 미쳤어요 너무 예뻐 진짜 예뻐 지금 너무 예쁜데 가야해요 맞아 잘 안 나온다 저희는 여기서 헤어집니다 진짜 펜글 하늘이 너무 예쁘다 하나도 안 돼요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